시금류 전문 대표 기업인 주식회사 서울 F&B가 원주 기업도시의 공장을 추가로 신설합니다. 원주시에 따르면 서울 F&B는 오는 2026년까지 480억 원을 들여 이미 가동 중인 기업도시 안 원주 공장 인근에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유제품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67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. 횡성이 본사인 서울 F&B는 원주와 횡성의 50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신설될 공장에도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강원도와 원주시는 오늘 원주 공장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